자 그대로 상속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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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이렇게요? 됐다. 바로 어깨 넓이 어깨 넓이 조금 넓게. 잠깐만.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. 아 잠깐만. 완전히 갔어야 해. 진짜 내려간 거 같아. 아우 잠깐만. 잠깐만요. 아우 잠깐만요. 아우 잠깐만요. 나는 할 건 다 했고. 왜 이렇게 잘 안 돼요. 잠깐만요. 아 잠깐만. 조금만 더 내려줘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예. 특정 부위가 되게 민망했는데. 오지야. 살아났다. 살아났다. 이거 액션할 때 입는 하네사하고 조금 다른데. 고전기하고. 고전기하고. 보다». 미치. 고전기하고. 비치. 하아 먹고 거raits지. 아하 그렇다고. 이그가 너무 좋은지. 아하 그렇다. 그치. 가지가. 고전기를 안 1번에서 도와주시겠어요? 저 같아, 고전기하고. 고전기하고. 전해빈 대화하고 서서가 대화 말 마칩 박춘고 호티핀이가 어떻게 해요? 네, 코리티핀 가지고 오고 싶죠? 네, 그러고 싶죠. 말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한 노인병원.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곳이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. 신고하신 분? 아, 어디로? 몇 층이에요? 적적 건물인데 큰가요, 저거? 예, 말벌 큰갑니다. 황말벌.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저 황말벌 집 아니에요, 황말벌 집? 황말벌 집이 저거 쏘이면 바로 직사. 황말벌. 황말벌. 저기 문만 좀 닫아주시겠어요? 정문만. 위험하지 않으세요? 아, 네. 전해빈 대화는 밑에 장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. 당신하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대원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좀 느껴봐라. 그런 의미에서 투입을 시켰고 물론 충분히 안전하게, 그런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투입을 시켰는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. 석하근이 대기하고 전반적으로 안 나오고 여기로 오세요. 석하야, 살짝 밑으로 내려가 봐. 잠시만, 잠시만. 내가 지지하고 있을게. 이거는 뒤로 나오세요. 한 번 가고 물을 가고 거기 날 밑에 대행인 말씀 드리고 그 있으면 가고 또 여기로 가고 소위 나니 대행인한테 말씀드리고 다 신난다. 여름에 밭을zer, 여기로 바라. 저쪽으로 바로 내려올건데 다 신난다. 야단이 잡아줄테니깐 올라가고 응 너무 바짝 되면 안 돼 이리 와 뿌려봐, 이리 와 불에 안 붙었어 그래 그래